아, 전판에 어떤 새끼 뭐 지 설정한다고 죽었다가 뭐 한다고 죽었다가 뭐 또 설정하다가 죽었다가 X발 떨어가지고 세 번 살려줬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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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나간 거 그만해 끝 나이스! 니네 몇 킬 했어? 나 3킬 했어 내가 제일 잘해, 지금 여기서 사무소라 네가 더 잘하는 거 같아, 내가 앨범 뭐라 그랬냐? 아, 미안 하이, 들려요? 마, 마이크? 네, 들려요 다들 마이크 드세요? 전판에 했죠, 나랑 아까 했었나? 2번님 마이크 드세요? 네 아, 전판에 어떤 새끼 뭐 지 설정한다고 죽었다가 뭐 한다고 죽었다가 뭔 또 설정하다가 죽었다가 X발 떨어가지고 세 번 살려줬는데 뒤지자마자 쳐나가던데 오, 이고 화가 많이 나셨네 저희는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, 사버님 안달이 나왔어요, 지금 와, 사버님 닛 값 제대로 하시네요 설정을 X나게 오래함 여기 3번 어때요, 3번? 루인즈 루인즈? 오케이 자, 이번엔 조금 유쾌하게 해봐요 쓰리 투 원 파로 가자 오나요? 몰라요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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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호위 쉿 소 많이 피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, 나 2층으로 내려가야겠다 아, 또 있다 어디 1번 살려야 돼 왼쪽 잠깐, 나 밑으로 내려왔어 내가 어디에 있거든? 3층, 3층, 3층 계단 쪽 1번 무조건 살려야 돼 왜냐면 다음판에 또 욕할 수 있어 잡았어, 일단 하나 기절 나도 하나 기절 시켜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4번 또 하나 한다, 오케이 조심, 조심, 조심 집중, 집중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야, 적보다 못 사오는데? 그니까 2층, 2층 다 같이 올라와줘요, 님들아 2번님 2층 올라와줘요 2층 위에 다 있어, 여기 3층에 다 같이 올라와야 돼 가자 올라가면 안 되겠는데? 기다려봐 가자, 가자, 왔어 4번님, 잘 올라왔어 하나 더 기절, 하나 더 기절 자, 올라와, 올라와 올라와 둘 다 기절, 둘 다 기절 빨리 와줘 아니, 우리 팀 뭐해 우리 팀 뭐해 아니, 우리 팀 뭐해 우리 팀 뭐해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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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위에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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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잡았어, 닦아, 닦아, 닦아 야, 뒤에 야, 총알 없어, 총알 없어 야, 총알 없어, 총알 없어 1번 죽으면 안돼, 1번 죽으면 안 돼 1번 어디 있어 1번 어디 있어 1번 2따, 2따 3번? 3번? 어디 있다고? 안 해, 왔어 3번, 3번 뱅 있어 거기 찍어 놓은데 옥상에 있다고, 옥상에 어 거기 옥상에 있었어 어 근데 반말? 어 오케이 아 1번 왜 계속 죽냐고 2번 가 2번 가 둘짓네 채가 없잖아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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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님 돌아봐 4번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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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잡은거 아니야? 끝 나이스 1번 1번 벌써 몇다야 몇다 2 또 2 야 야 야 너네 몇 킬 했어 나 3킬 했어 내가 제일 잘해 지금 여기서 4번보다 니가 더 잘하는거 같다 난 잘하는데 성 안낸다 나 지켜 1번 뭐라 그랬냐? 아 미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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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숨은 공친이 누군줄 알아? 2번님이 1번님 계속 살렸어 1번님은 2번님한테 감사해야 돼 2번님 아니죠 4번 혼자 맛있는거 다 먹고 있다 와 배아파 원래 저래 4번 딱 인성 부리잖아 하지마 너 다음판에 뒷담 까인다 아 미안 굉장히 거슬려 아 미안해 좋아 Z 누르고 Z 아 오케이 아 이새끼 Z 안 누르고 베린이야 나 베린 여기서 4번 보고 움직이자 1번 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또 1번 또 개수척하네 이거 1번 이상한 짓 됐다 여기다 기름 뿌려놨다 내가 봤을 땐 아 안 뿌렸어 아 좀 믿어봐 줘 진짜 안 뿌렸다 이거 믿을만한 사람이야 믿지 4번 누워놓고 어떻게 믿어 아 억울하다 1킬하면 믿어줌 1킬 1번 이제 누우면 못 살리는거 알지? 바로 죽어 그냥 500렙 그거 아이디 빌렸지 너 누가 500렙이야? 야 나빼고 다 500렙이야? 야 니네 헛했구나 진짜 허투루했어 와 지금 말이 심하네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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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뀐다 100% 우리 쪽으로 잡힐 것 같아 이렇게 잡힐 것 같아 음 아니네 자 가자 가자 이거 가야돼 이거 이거 가야돼 이거 3거래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면 1등이야 드링크 뭐 나 드링크 지금 2,3 있어 2,3 아 사람 있다 3거리 사람 있다 3거리 사람 있다 안에 있다 4번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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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창문에서 봤어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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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봤다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핑 정확히 방 잡자 잡자 기절기절기절 들어와 들어와 여기 하나 기절이야 여기 하나 기절이고 이거 푸쉬해야돼 계속 같이 뿌리야 뿌리야 성광 깐다 성광 야 내가 불 냈어 불 냈어 야 성광 깐어 들어가 들어가 아이 성광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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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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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뭐야 잠깐만 이 집안에 있는데? 던져봐 던졌어 잡았어? 잡았어? 다 컷? 어 다 컷인 것 같은데? 다 컷이다 다 컷 아 다 컷인 것 같은데? 아 말 좀 들어 기절이라고 아니 아니 내가 처음에 잡은 애가 킬이 떴어 아 그래? 아 아닌데 얘 기절했는데? 기어 달리던데? 아 그래? 알겠어 알겠어 3번 평행에 시체 하나 있었어 어 뭐야 야야야 1번 또 죽었다 야 야 야 야 살리지 어쩌면 안 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야 와 진짜 야 뒤에 온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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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0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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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이모님 뒤에 뒤에 야 날 일킬 했다고 씨마 좀 두어 봐야 돼 여깄어 여기 여기 야 여깄어 여기 여기 야 여깄어 여기 여기 야 여깄어 여기 여기 바위 뒤에 3번 핑 바위 바위 야 여깄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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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친구 같은데? 야 이모님 죽겠다 야 불 붙은 것 같은데 이모님? 어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아 맞지 밖에도 있어 아 이거 1번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뒤에 또 있다 아 야 우리 갇혔어 어딨어? 이따 했잖아 이 씨 벌레야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1번 핑 네 나무 기절 기절이야 거기 여기 있어 3번 핑 나무에 아직도 있어 바위에 야 뭐해 야 뭐해 배그 배그 어딨는데 어딨는데 1평 아 야 야 불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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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붙었네 뒤질 것 같은데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 뜨거 얘 살리러 갔다 지금 4번 핑 어디로 싸우나 이 쌍놈의 새끼 야 치할래? 치자 제대로 할게 저거 라스트 저거 라스트야 대가리 없어 대가리 없어 쟤 오케이 오케이 대가리 없다잉 오케이 오케이 뺐어 쟤 두 명 지금 기절이라 뺐을거 같애 뺀거 같애 나이스 나이스 어우 4번 잘하는데? 아니 저 베리 저거 이거 야 누구랑 다르네 야 야 야 나 4번이 못해 진짜 야 잘했다 잘했다 고맙다 고맙다 야 난 안 나간다는데 아니 너한테 잘했단거 아니야 뭘 고맙다 야 안 미안 안 미안 2번님 나갔잖아 솔직히 2번이 제일 못했다 인정하지 와 진짜 바로 뒷담가네 야 2번님이 한까부터 너 계속 살렸는데 이거 진짜 양아치 우만이 아니 앞에 나가가지고 2번이 야 야 야 야 이제 지나간거 그만해 야 야 야 지나간거 그만 얘기해 야 여기까지 가자 4번 일로와봐 어 야 플레어건 있는데 야 우리 둘이 야 야 야 우리 둘이 이거 타자 야 야 우리 둘이 이거 타자 야 야 플레어건 싸가지고 우리 둘이 비하얘닌 먹자 어때 괜찮지 지금 부르면 오냐 지금 부르면 오지 불렀어 불렀어 야 나 담배 피워 하나 피워온다 야 끝나도 같이 하자 너네 잘하네 치킨도 먹여주잖아 어 싫어 아 이새끼 또 버스 타라고 이씨 버스 한번 타보자 진짜 버스 한번 타볼까 안 되지 버스도 실력이 있어야 타는거야 빨리 담배 피워 가 1번 갔으니까 하는 소린데 진짜 못하지 않아 아 에바였어 한반에 몇번 죽는거여 그러니까 최대로 죽을 수 있는거 다 죽은거 같던데 피가 막 아까 뚫린것도 저새끼 누워가지고 그래서 뚫린거 아니고 그건 맞지 그건 맞죠 여기 집에서 나올수도 있을거 같애 담배라 어 어디야? 핑핑핑 나이스 이거야 킬다리 보소 아니 킬다리 아니라 지원해준거지 야 이게 팀워크야 너가 있으면 못잡았어 킬 안들어왔지 어 아직 어 아직 안 돼 야 들어와자 비중치운다 아 길리 슈트? 아 길리 딸핀 들어갈까 우리가? 응? 킬 떴어 킬 떴어 킬 떴어 나이스 오 탔네 진짜 치킨 먹을수 같은데? 야 야 그만하면 치킨 못 먹어 아 치킨 못 먹을거 같은데? 새끼 플래그까지 세워버리네 프로새끼 이거 으흐흐 P902 앞에 있다 앞에 2대4 같은데? 폭간쪽에 한스쿼드 내려갔어 연방 밑으로 내려갔어 오른쪽으로 어 타타타타타 어 막아줄게 앞에 있죠? 2대4라고? 나 아래 내려줘 아래 내려줘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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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있어 오케이 안에 내려줄게 자 컨트롤 4번에서 내려라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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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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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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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각 뒷각 여기여기여기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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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무 여기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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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여깄어 내 옆에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 살려줄게 야 여기여기 앞에 여기 앞에 나무 여깄다 들어와야되잖아 맞지 얘 일단 밟아죽이고 어 잘가 소리 들리지? 나이스 내가 한 명이 안 보이거든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안 보이거든 아 한 명 저기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어 깍이 190 그렇지 제가 죽였어 쟤 라스트 쟤 라스트 어 야 슈퍼 끝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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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고생했다 고생했다 얘들아 어 들어가고 다들 잘했다 압도적이죠 네 오늘의 교훈 예스 위 디릿 승리